좀 더 천천히. 좀 더 천천히. 지금같은 속도. 그렇게 하시면 천천히 막아요. 차근차근. 오케이. 얼굴을 칠해주셔야 돼요. 나하고 있는지 안보여요. 바닥에 뿌려보세요. 바닥이랑. 까만데요. 그런 데잖아. 당겨보고. 오케이. 차근차근. 차근차근. 네. 펄이 뭉갤 필요가 없는 열수들이라서. 뿌리다가 안나오는 것 같으면. 뒤에 조절라서 살짝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 바닥에 땡겨서. 이게 잘나오는지 체크해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조금만 더 앞으로. 예. 어? 보여요. 그니까요. 어때요?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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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